우리나라 헌법기관에 관한 문제인데요. A는 법무부 장관이 사임했대요. 그만뒀다는 얘기죠. 그 후임으로 갑을 후보자로 지명하고 B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대요. 아, 장관을 임명해주는 사람 바로 대통령이죠. 인사청문을 하는 곳은 국회예요. 그런데 지금 여야가 대립 중이래요. 어떤 정당끼리 싸우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사청문 절차가 지체됐대요. 어, 우리 지금 청문회 못해주겠어. 우리 바빠. 그랬더니 이 과정에서 정부는 법무부 소관 법률안을 C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서 법률안을 만들 때는 C,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죠. 부의장인 D,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예요. 그리고 법무부 차관의 서명을 받아 B에 제출을 했대요. 어, 너네 때문에 지금 우리 장관 못 뽑고 있어서 차관이 서명해서 보낼게. 차관은 장관을 보조하는 2인자를 말하죠. 그런데 그 B, 국회는 법무부 차관은 C, 국무회의 구성원도 아닌데 얘가 서명해서 우리한테 법률안 보내면 어떡해? 이거 인정 못해. 우리 이거 법률안으로 심의 못해. 헌법조항에 위배돼. 헌법조항에는 법무부 장관이 사인해서 보내주게 돼 있는데 차관이 사인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B, C, D를 이렇게 알아본 다음 보기를 보면요. 1번, A는 B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장을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장을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기관장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대통령은 D,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아, 국무위원은 각부 장관을 말하는데 이거는 국무총리가 이 사람 뽑으면 되겠습니다. 하면 대통령이 그 신청을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3번, B는 A에게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아, 국회에서는 대통령한테 너네 지금 국무위원, 각부 장관 중에 누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 못 하고 있어. 얘는 바꿔야겠어. 얘 빨리 해고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건의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따르지 말지는 A, 대통령의 자유죠. 그 다음 4번, C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진다. C는 국무회의인데요. 국무회의에서 어떤 법률이 어, 이거 지금 헌법 위반되는 것 같아. 얘네가 스스로 말할 수는 없어요.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곳은 법원이 돼야 돼요.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혹은 대법원이라는 말이 나와야 이게 맞는 문장이 돼요. 5번, D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다. 국무총리가 있다는 거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죠. 순수한 대통령제 국가는 국무총리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 혼자 알아서 하는 게 대통령제 국가인데 우리는 대통령제에다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몇 개 가미를 해놓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총리가 있다는 게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amor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